어르신! 빨리 가 빨리! 어르신! 어르신! 이창이라! 반촌 북쪽으로 마을 두 필이 급히 나가고 있습니다. 즉시 출동한다! 빨리! 이곳에 맞거라! 난 정도강을 쫓았다니! 이곳에 맞거라! 이곳에 맞거라! 이곳에 맞거라! 저쪽으로 매복하라! 예! 3층! 3층!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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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그러십니까? 밀본지수! 그 아이가 몰고가 말해 밀본지수가 실려있다! 예! 주머니! 어르신! 아 뭐지 이거! 20년을 찾아 헤맨 것이다! 그것을 놓고 할 수는 없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르신! 얼른 여기 벗어나십시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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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한다! 밀본지 서러! 일단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멈춰! 찾아야 돼! 아버지 웃어! 돌아가야 돼! 서! 서라고! 제발 좀 서! 도우라! 돌아! 돌아가야 한다니까! 야! 돌으라고! 일부러 좀 돌아! 이런 젠장! 남쪽 숲에 의건부 병력들이 집중 배치돼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은 최소 병력만 있습니다. 저쪽입니다! 무슨 소리냐? 저쪽에서 조말생 영감이 누군가를 쫓고 있습니다. 알겠다. 가자! 밀본지소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잡아야 하느니라! 아버지 유서 찾아야 해. 반드시 살려오너라.